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무료들지 네, 프로듀서 정윤입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날 저희 작품으로 돌아가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즐겁게 영화 보시고, 부신분들이 상당히 반이 들, 참 좋은 영화입니다. 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표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같은 김동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도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시간도 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기분 좋고 좋은데, 저희 영화도 오늘 날씨와 같은 영화로 생각합니다.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조심히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이 호텔과 함께 이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중상에 인사도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현이 호텔과 함께 이어주고 있는 지. 너무 귀여워서... 기imos 주어서... 아무튼 예. 아무튼 예. 억지로 하자마자. 하나씩 소개해서 한 번 저희 힘차게 박수 한 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한 손에서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 치고...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상속에 스트레스 상상 해소되시고 저희가 따뜻하고 킬링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음 역할로 나온 정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저기 그 음식점도 그 집에 가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영화도 진짜 영화 반에 와서 봐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 찍으시는 것들은 그냥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아니면 SNS까지 할 줄 아시죠? 어머니 할 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료를 위해서 저희 선물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